화채 빨리 만들어봐, 고. 화채를, 화채가 그거 아니야? 그거 음료수랑 과일. 어. 근데 음료수가 없잖아. 지금 뭐 없으니까, 음료수가. 뭐 탄산이나 뭐 사이다가 없기 때문에. 우유만 있어도 좀 좋은데. 아. 아! 뭐가? 아, 설상물 만드는구나. 물하고 설탕국만 넣는 거야? 응. 너무 대충 넣는 거 아니야? 맞아? 느낌, 몰라. 느낌으로 하는 거지. 넣을까? 담궈놓고. 매실을 좀 더, 매실. 매실. 어, 여기. 여기 넣어? 매실 맞아? 어, 매실은 맞아. 그럼 새콤달콤해야 되니까. 호흡 좋은데요, 매실은? 괜찮은데요? 한 번 휘 돌려. 매실은 원래 소화도 잘 되는 거야. 하다가 실패하면 어쩔 수 없지. 복숭아가 혼자 먹어. 됐어, 됐어. 아, 너무 시원해. 보기만 해도 시원해. 아, 좋아. 그럴싸해, 누나. 그렇지. 그런데 사실 맛도 궁금하긴 해요, 진짜. 아까 그 복숭아가 워낙 또 싱싱한 좋은 거라서. 그러면 우리 이걸로 계란. 계란말이 한가? 그리고 저기 하면 되겠는데? 야채하고 섞어서 넣어야 되나? 이제 계란. 계란. 계란 빨리 넣어. 계란이다, 계란말이. 그렇지, 계란말이지. 계란이 거기 닭들이 금방 난 거 아니야. 얼마나 신선해. 운명인데, 지금 이거. 누나, 냄새 좋아. 냄새 좋아, 냄새 좋아. 이거 파는 비주얼인데. 신난다. 아, 계란말이니까 이렇게. 좋아, 좋아, 파는 것 같아. 잘한다. 이거 생으로 먹어도 되잖아, 계란. 잘한다, 잘한다. 계란말이. 아니, 손뚜껑이 크니까 뭐든 뚝딱뚱딱이네. 유니셀프에 올려야 됩니다, 손뚜껑은. 유니셀프요? 아, 죄송합니다. 책 좀 봐라, 인마. 쟤 유니셀프. 하여튼 어디에 등록을 해야 돼요? 아, 네. 물이 빠지고 있어요. 가야 돼요, 이제. 빨리 먹고 가자. 빨리 먹고 가자. 오케이. 올려 그냥 바로? 우와. 끝났다, 끝났어. 오케이. 오, 좋아. 없는 재료에서 뚝딱만. 이것도 시원하게? 너무 맛있겠는데? 청담동 브런치 카페입니다.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끝, 끝. 너무 맛있다. 맛있지? 느낌이. 하와이에 이런 휴양지, 리조트에서 온 느낌이네, 약간. 난 28,000원 하지 않나요? 비싸요. 비싸요. 더 하나요? 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짠 고생하셨습니다. 짠. 빨리 먹고 물질하러 가야 돼, 형. 물질하러 가야 된대. 맛있어.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야. 대박이다. 시원해. 맛있어. 대박이다. 시원해. 대박이다. 시원해. 2% 부족할 때까지. 아, 그 느낌도 있다. 그 맛이 좀 나네. 아, 좋다. 자, 이거 한번. 너무 시원해. 땀이 났다. 이거 한번 잡아주세요. 오, 달걀말이 이상하겠다. 노른자 90%. 음. 우와. 진짜 필요 없는데? 응. 우와. 대박이다. 맛있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우와. 와.